글쎄요, 시대극이라고 해서 특별히 배우들이 마음이나 어떤 다른 태도를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단지 이제 좀 현대사에서 참 아픈 비극을 그리는 영화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심리적인 측면, 그러니까 꼭 비극을 꼭 슬프게만 이렇게 묘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실 그 자체의 어떤 부분들을 그린다든지 그런 부분들보다는 좀 더 저희들이 이 영화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할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좀 표현 방법들을 좀 더 관객분들에게 희망적이고 좀 더 진취적인 어떤 그런 느낌의 어떤 영화를 만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. 저도 마찬가지로 시대극이라고 해서 앞선 작품들과 차별점을 크게 두지는 않았고요. 역시 시대극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역시 고증이나 이런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외적인 모습부터 내적인 모습까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. 특히 내적으로 실제 나라면 그때의 그 시절에 광주의 한 학생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작품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.